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N 정션에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브렉다운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브렉다운 현상에 대해서 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PN 정션에 forward bias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고 우리가 가해준 전압에 exponential하게 비례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에너지 장벽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러한 PN 정션에서 우리가 특정한 리버스 바이어스 이상으로 즉 매우 큰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브렉다운, 한글말로는 항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브렉다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가 PN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리버스 바이어스 이상으로 우리가 과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브렉다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브렉다운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Zeno 이펙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Avalanche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메커니즘은 Zeno 이펙트라고 불리는 효과입니다 이런 Zeno 이펙트는 보통 PN 정션이 매우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을 때 발생을 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래쪽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같이 매우 도핑 농도가 높은 PN 정션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페르미 레벨이 지금 EC레벨 거의 근처에 붙어 있게 되었고요 이쪽이 N타입 쪽이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마찬가지로 EV레벨 근처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핑 농도가 매우 높게 되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밴드의 휘어짐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이 빌트인 포텐셜의 크기가 아주 크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일리 도핑된 PN 정션에서 우리가 매우 큰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다고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밴드가 더 심하게 휘어질 겁니다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기 때문에 P타입 쪽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돼서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N타입 쪽은요 플러스 전압이 인가가 되어서 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디플릭션 리전이 심각하게 휘어져 있게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페르미 레벨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페르미 레벨이 있고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이미 바로 봤듯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1분의 2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즉 페르미 레벨 아래쪽으로는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페르미 레벨 위쪽에는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있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왼쪽 P타입 쪽에 있던 전자가 원래는 에너지 장벽이에요 에너지 배리어인데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매우 세게 가하면서 밴드가 심하게 휘어지게 되고 심하게 휘어지다 보니까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그냥 여기를 터널링해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에너지 장벽을 통과하는 전자의 확률 같은 거 계산을 해봤었죠 그리고 이 두께가 점점 얇아질수록 이 전자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이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좁아지면서 P타입 쪽에 있던 전자가 쉽게 쉽게 터널링해서 오른쪽 N타입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가 움직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우 도핑 농도가 큰 PN 정션에서 우리가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급격한 전류의 증가 즉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Zeno Effect, Zeno 효과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Zeno Effect를 이용한 PN 정션 다이오드를 우리가 Zeno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Zeno 다이오드의 동작 특성은 일반적인 PN 정션 다이오드와 동일합니다 즉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에서는 전류가 잘 흘러주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VB로 정의하는 전압 구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PN 정션 다이오드는 이 구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류가 잘 흐르는 구간, 흐르지 않는 구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의 정류작용을 하게 되겠는데 Zeno 다이오드는 이 뒤쪽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VB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전압 이상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전류의 양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Zeno 다이오드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Zeno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회로나 IC가 있을 때 그러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서의 역할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Zeno 다이오드가 보호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IB 특성을 잘 보시면 결국은 큰 전류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Zeno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VB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외부에서 아주 큰 전류가 흘러 들어와도 이 Zeno 다이오드 양단에는 항상 VB 정도까지의 전압만이 걸려진다는 사실이 바로 Zeno 다이오드를 우리가 보호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동작 짓고 싶은 IC가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큰 전류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합시다 정전기라든지 혹은 어떤 전기적인 쇼크가 들어와서 큰 전류가 들어왔는데 이 전류가 바로 IC로 들어오게 되면은 IC가 불타거나 고장이 나게 되겠죠 이때 Zeno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이 큰 전류가 이 Zeno 다이오드 쪽으로는 잘 흘려 들어갈 수 있겠죠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전류가 Zeno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흘려주게 되겠고 이 Zeno 다이오드 양단은 항상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상으로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큰 전류가 흘러도 항상 전압은 VB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동작시키고 싶은 IC 양단의 전압은 VB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외부에서 온 과 전류로부터 안정하게 우리가 IC를 지켜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음으로써 그런 능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동작시키고 싶은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로써 Zeno 다이오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은 Avalanche 효과에 의한 브레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valanche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눈사태 라는 뜻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점점 점점 뭔가 효과가 증폭이 되는 것처럼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Zeno 이펙트와는 다르게 Zeno 이펙트는 매우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된 PN 정션에서 발생했다면 이 Avalanche 효과는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지 않은 PN 정션에서도 발생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에너지 밴드와 같이 도핑 농도가 높지 않은 그냥 평범한 PN 정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EV 레벨에 딱 붙어있거나 EC 레벨에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주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 밴드가 심하게 휘어지게 될 때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P타입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압 그리고 N타입 쪽에는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왼쪽은 P타입이니까 전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전자가 지금 N타입 쪽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텐데 지금 잘 보시면 급격한 에너지 배리어에 휘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디플리션 리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격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큰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가 아주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로 바뀌게 되었고 이 운동 에너지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하나 컨덕션 밴드로 끌어올려서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에너지 배리어가 심하게 휘어진 아주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 이 전자가 디플리션 리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급격한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서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추가적인 전자와 홀 쌍을 하나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성된 전자는 또다시 급격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가 또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들어내겠고요 이러한 현상이 증폭이 되어집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렉트론이 디플리션 리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급격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아주 운동 에너지가 센 전자가 되는 것이죠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에너지가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전자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를 하나 때립니다 때리면서 결합을 끊어내서 결국은 전자 하나가 추가적으로 튀어나오고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원자 핵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빈 공간, 홀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즉 이렇게 아주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 핵을 때리면서 추가적인 전자와 홀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는 또 다른 원자 핵을 때려서 또 전자와 홀을 만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일렉트론과 홀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많이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들은 지금 왼쪽에 P타임에 마이너스 전압, 오른쪽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으니까 전자들은 플러스 전압 쪽으로 홀들은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결국은 차지를 띠 입자가 움직이니까 결국 전류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에서 전류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즉 브레이크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에벌런치 이펙트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임팩트 이온화제이션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충돌 이온화, 충격 이온화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 전자가 부딪혀서 임팩트해서 이온화 결국은 추가적인 전자 홀들이 만들어지고 원자 핵이 이온화되기 때문에 임팩트 이온화제이션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앞에서의 지너 이펙트는 도핑이 많이 된 피엔정션에서 이 에너지 베리어의 폭이 좁아지면서 터널링에 의해서 전자가 흘러가게 되었고 이렇게 터널링에 의해서 흘러간 전자가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너 이펙트였고요 이 에벌런치 이펙트는 이렇게 급격한 위치에너지의 차이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자가 결국은 일렉트론과 홀쌍을 만들어내겠고요 결국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추가적인 일렉트론과 홀쌍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추가적인 생성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효과를 우리가 에벌런치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지너 이펙트는 터널링 에벌런치 이펙트는 제너레이션에 의한 캐리어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펙트 이오나제이션 현상이 일어나려면 전자가 얼마나 큰 운동에너지를 가져야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그 운동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하나 컨덕션 밴드로 끌어올리게 되었고 따라서 일렉트론과 홀쌍이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 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에너지가 이 에너지 밴드 갭의 크기 이상이 되어야만 전자 하나를 컨덕션 밴드로 끌어올려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전자가 가진 운동에너지가 에너지 밴드 갭보다는 커야겠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전자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전자의 이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클 테죠 그리고 전자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를 가속시키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에게 가해지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어떤 특정값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자가 가진 운동에너지가 에너지 밴드 갭보다 커져서 임팩트 이오나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피엔정션에 걸리는 최대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한번 수식적으로 유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식이 조금 바뀌었고요 따라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에서 임팩트 이오나제이션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 되면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값이 보통 우리가 실리콘인 경우에는 10에 6승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세기의 이상인 일렉트릭 필드가 실리콘에 가해지게 되면은 전자가 큰 운동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임팩트 이오나제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런 임팩트 이오나제이션 현상은 여러분들이 모스펫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